반갑습니다. 종교의 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, 수플림 수학의 연수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2022학년도 6월 학력평가 고1 후반부 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. 16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정상각형 ABC에 대해서 BC의 중점을 P라고 하고 정상각형이고요. BC의 중점이고요. 그 다음에 AP의 점 Q에 대하여 PQ의 길이를 X라고 하자. 그러니까 P하고 Q, 여기가 Q겠죠? AP의 점 Q에 대해서, 여기 Q고, PQ의 길이를 X라고 하자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 다음에 AQ제곱 더하기 BQ제곱 더하기 CQ제곱은 X는 A에서 추석값 M을 가진다. 이렇게 돼 있죠?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도 좋냐면 AQ제곱, BQ제곱, CQ제곱 이것만 살짝 쳐다보시면 AQ제곱, 삼각형 안에 있는 점 Q에 대하여 이거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을 한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? 추석값을 가진다고 돼 있죠. 이거의 추석값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게중심 성질인데 여러분이 무게중심 성질을 품으면 훨씬 빨리 풀 수 있거든요. 지금 보니까 PQ에 대한 길이를 X라고 설정을 해서 그냥 이거는 이렇게 1이라고 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정상각형 한 배내 길이가 2라 그래서 루트 3이거든요, 높이가. 루트 3 마이너스 X로 잡고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혹은 피타고라스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예요. 그래서 AQ제곱은 루트 3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BQ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1이겠죠. CQ의 제곱도 X제곱 플러스 1이고요.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전개하시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될 텐데 거기서 추석값 찾아주시면 돼요.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3X 플러스 3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건 3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루트 3X에다가 플러스 5 이렇게 만들어지겠죠. 문제는 언제 추석값을 가지냐 언제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좀 끊어야 되겠다. 그렇죠?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3X 플러스 5 만들어지고 3으로 묶으면은 X 빼기 이거는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X 3분의 루트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플러스 5가 들어가서 3의 X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의 제곱에 플러스 4가 만들어지겠죠. 그래서 문제는 X는 A에서 3분의 루트 3에서 최소값 4를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루트 3분의 4, 3, 12 그래서 4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. 정답이 3번입니다. 됐어요? 16번에는 그래서 정답이 4루트 3이고 이거 뭐 되게 특별하게 문제 되거나 어려운 건 아닌데 무게 조심 성질로도 풀 수 있고 뭐 그렇다. 이게 조금 더 번호가 뒤쪽이었으면 선생님이 좀 테크니컬한 방법으로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냥 16번에서 17번 그 다음에 적어도 19번까지는 여러분 계산 실수하지 않고 쭉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6번은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.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. X에 대한 다항식이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했을 때 몫을 구하라 그랬는데 사실 이게 몫을 구하지 않고 나머지만 구하는 거였음에도 다른 방법이었겠지만 이거는 그냥 틀릴 수가 없는 게 말이죠. 직접 나눠봐도 문조건 풀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1, 1, A, B라고 하시고 여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조립제법 두 번 쓸 수 있다는 뜻이라서 1, 1, 2, 2, A 더하기 2, 그리고 A 더하기 2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됐는데 이게 일단 0이 돼야 되죠. 그 다음 한 번 더 1, 1, 1, 3, 3, A 더하기 5 그래서 이것도 0이 돼야 되죠. 근데 이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고 A는 마이너스 5고 B는 3이 될 텐데 그리고 몫은 이제 X 플러스 3이겠죠. 근데 X 플러스 3에다가 A 곱하기 B 마이너스 15를 대입하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5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0 이어가지고 정답이 4번 되겠지. 그렇죠? 그래서 17번에는 정답이 마이너스 12, 4번 되겠습니다. 됐고요.